연수구에 와서 꼭 가야하는 3가지 멋진 곳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곳은 송도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입니다. 건물 외부가 굉장히 아름다운데요. 아울렛 내부 또한 여러 볼거리와 먹거리가 많습니다. 연수구 주민들의 소원을 닦는 소원나무, 실신 핸드폰과 컴퓨터를 체험해볼 수 있는 점점이겠죠. 다양한 먹거리가 가득한 푸드포트에는 맛있는 음식이 너무도 많습니다. 다음은 쇼핑과 여가를 통시할 수 있는 송도 트리플 스트리트입니다. 매장이 정말 다양하고 많습니다. 맛있는 음식들은 빼먹을 수 없겠죠? 트리플 스트리트에는 비교적 영화표가 저렴한 영화관이 있고 스트레스 확 날려버리기 좋은 오락실도 있습니다. 행사도 굉장히 자주 하는데요. 다양한 분야의 놀거리, 볼거리는 물론이고 벼룩시장도 열립니다. 스포츠를 조금이라도 좋아하신다면 꼭 가보셔야 하는 바로 데카트로인데요. 다양한 스포츠 시설이 매장 실내외 구분 없이 준비되어 있습니다. 첫 번째로 풋살장입니다. 제일 위치인 3층에서는 아주 넓은 풋살장에서 슈퍼를 즐겨줄 수 있습니다. 두 번째는 매장 북극쪽의 농구장인데요. 배치되어 있는 조인공으로 농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. 그 옆에 바로 스케이트보드장이 있습니다. 매장 내부에서 무료로 구두를 빌린 후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. 데카트로네는 저렴한 가격대에 품질 좋은 물건들이 아주 많습니다. 비싼 공이나 스포츠용품에 살기 부담된 학생들에게 더욱 경험적인 것 같군요. 다음은 헬스 체험장입니다. 다양한 헬스 기구를 모두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매장 내 카페인데요. 눈 번쩍 들만큼 맛있는 버블티, 스무디, 카페 종류가 넘친답니다.